크리코바에 있는 와인 농장 투어 신청했는데 지금 투어가 4시에 있어가지고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생각보다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 Yandex라는 여기에 쓰는 택시 어플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andex, 크리코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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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자포니아 아하 우리 코리아 카레이시기 안녕하세요 코레아? 예, 코레아 헬로우, 안녕하세요 아, 이제 아, 유튜브 레코드? 예, 레코드 유튜브 너, 틱톡? 아, 유튜브 유튜브? 예, 유튜브 I am from Turkey You? Turkey You? 예, Turkey 오, you are from Turkey 아, 네, Turkey 우리 brother, you know 코레아 코레아 아, 예 예, 코레아 예, 예 예 예 Because his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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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is very easy like this 오, 예 네, 예 You are there 오,ạt님 예, 예 예,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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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요 너무 비싸요 뭐? 죄송합니다 아 근데 맥심은 33 33? 네 50 50 20 근데 이게 맥심은 이는 돈이 없습니다 이는 돈이 없습니다 이는 돈이 없습니다 이는 돈이 5개입니다 이는 돈이 없습니다 아 네 33? 네 네 네 5개 5개 네 네 다행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인데 여기 크리코바 농장 왔고요 지금 제가 4시에 예약했는데 다행히 20분 남았더라고요 리셉션으로 가야 되나? 가볼게요 이게 프로페셔널 투어 네 네 온전히 그냥 여기는 리셉션인데 따로 저는 결제할게 없어서 미리 온라인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이 1라인 20분이 그리고 저희가 더 추가 시간을 운영할 때 네, 누구한테? 우리의 운이 사용할 때 이 가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요의 운을 가르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일단 다음 영상은 조금씩 10분 정도 아, 네 몇 년 전에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잘 지내세요. 우리의 포도입니다 네, 포도입니다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정말, Warsaw, Krakow 모든 곳곳에 집중한 곳이 있습니다 모든 곳곳에 집중한 곳입니다 모든 곳곳에 집중한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있었지만, 다행히 보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압도의 바라라나거든요 erta Extrem 상 hablar 그리고 뭐 식음스 manifestation 뇌우크 어둡이 fisher savoir음실보tag そうだ так 길본다고 여기 파 transit 다행이고 entschie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단위인데 22.5 달이예요 양인 것 같은데 22.5 달 오 시네마 영화관 여기 이런 것 같은 맛 우리 담마 우리 담마 신경이 담마 담마 마요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와, 엄청 많네 와, 엄청 많네 와, 엄청 많네 이 달 맛은 진짜 와, 엄청 많네 와, 엄청 많네 이게 다 얼마야? 네, 왜냐면 더 가까운 공간이 더 가까워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자면 여기에 있는 지금 저장고가 7km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7km 정도의 이런 병들이 숙성시키면서 만들고 있나봐요 네, 특히 수상자 투하 toma 총의 도라인으로 지år을 inviting 이 배틀편은 ension 타itter quotidiano 여기 바텀에서 검은 수가를 넣었고 스파클링의 설탕을 넣었고 뒤에는 그냥 여기 크리코바 와이너리에 방문했던 유명인들을 사진으로 모은 것 같아요 컬렉션으로 해서 많은 대통령들과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왔네요 보시면 이게 독일에서 만든 건가 1935년 산이고 1902년 산 예루살라미에서 만든 와 1902년 산 보시면 이게 다 저장고입니다 와인 저장고인데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긴 하네요 뭐 큰 제비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이게 기반이 많아서 많이 마시는 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미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로 나오긴 하네요 120km 120km의 터널은 2개의 색깔입니다 흰색과 흰색입니다 흰색은 스틸을 사용합니다 오, 우리나라 없는데? 일본만 있네 응? 여기가 연예상인데? 자리가 66개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이 드시는 것 같긴 한데 연예상같이 45분 동안 5개의 와인을 스파클링으로 이렇게 테이스팅을 하는 건데 안주랑 치즈랑 치즈스틱 이 와인의 차는 타이밍에 불가능한 맛을 제거했다. 이 와인의 차는 이 와인의 차는 이 와인의 차는 더 많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와인은... 얼마지? 4.4 유로스. 오... 왜 이렇게 긴찌드가 있어요? 5,000원 정도! 이 와인은 왜 그린 사이버 스템프에 넣었을까? because it attracts a lot of sun it is white and appear like a circle yeah a disc is an alcohol from is called the crown of wine from this uh from this circle start to appear this kind of the tears yes that are called legs of the wine more slim is the tear low sugar is in wine yeah bigger they are sweeter is the wine and now pay attention how how they move slow or fast slowly they move more alcohol yeah faster low alcohol so you see falling fast or slowly now is it falling slowly or faster slow means it's not that it's not it's when you see them how they are going oh like like five minutes more to enjoy sparkling wine or maybe you like more the wine how you want and where is the shop you need to divide by 20 to know in your booth you can play by card card yes how many bottles we can take you look at this there are some shops there are some shops there 4 what do we need to buy here i'm going to buy here i'm going to buy here i want to buy here i want to buy one of the shops i want to buy one of the shops i want to buy one of the shops it's not $1,000 1,000원도 안 되거든요 제가 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어르신들도 사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어르신들 레반도브스키 32살 어르신들 유럽에서 만나면 이스라엘 어르신들 이스라엘 몰두바에서 어플을 불러서 택시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택시 비용을 내준 것 같아요 비용을 보니까 그냥 티브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어르신들 이스라엘 어르신들 아주 잘 어울려 이거 좀 더 좋은데 이스라엘 어르신들 이스라엘 어르신들 이곳이 바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